사상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내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내일 정부의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인상과 함께 인상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가 결정합니다.